최근 3년 동안 발생한 도내 농기계 안전사고의 3건 중 2건은 경운기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발생한 601건의 농기계 안전사고 가운데 경운기 안전사고는 426명으로 66.9%를 차지했고 트랙터 사고자가 126명으로 이항기 등 기타 농기계가 뒤를 이었습니다. 농기계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가 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농기계에 낄 수 있는 긴 소매옷을 피하고 작업 전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.